이제 컨셉이 되겠습니다. 파리 클라이밍 체인지 에어포드에 따라서 미션 이노베이션 2년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가 더 경험이 많습니다. 1년 위치에 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업 생태계가 취약하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또한 부자를 더 늘리거나 그러면 당장 보고 쿠폰에서 난리가 회의를 하게 되니까 강의가 무라합니다. 또 개최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지자체, 경주, 전라남도가 산박축일에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 싶어 보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내가 증권이 저희가 추진인 저성 선거에 대해서 경험을 드리면 진곡상단과 신도상단 등의 기존 건물국의 입행을 촉진하는 활동이 감화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계가 됐습니다. 중심치분, 혁신도시, 캐리와 같은 연구기관의 집착과 추진하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에 대한 보정은 윤차로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예탁형 은행의 예탁을 함으로 해서 예탁한 양성하는 모티브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에너지